아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자 12G 이 상황을 다 깨보았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미션을 무사히 완료했구나 아그코인과 12G 데미지 스킨을 주는데요 자 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 적용시켜줍니다 저장해놓고 자 한번 써보도록 하죠 어떤 느낌인지 한번 써보겠습니다 아 아 알록달록하게 다 나오는군요 잠깐만 좀 어두우니까 아 그렇습니다 뭐 데미지 별로 표시가 되는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아닌가 똑같나요 아 데미지 별로 다른가 보네 아닌가 아 아 어찌되었더 이것으로 이것으로 영상을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 아 아 아 아